안녕하세요 주지타지안 교수입니다. 지금 시각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실리콘도 엄청나죠? 제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면서 화장품 쪽 관련된 유통을 담등하는 업체들의 흐름을 분명히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거의 1조원 가량의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주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시장에 조용하게끔 이 화장품 관련 주들의 흐름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장품 시장의 그림이 좋아졌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수혜가 있는 건 뭘까요? 판매를 담당하는 애들이죠. 그죠? 자 실리콘2에 대한 부분은 오늘 자세히 기업에 대한 부분 요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오늘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임원진들의 매도 그죠? 분명 주가의 고봉행진을 막기 위한 요소 일정 부분 작용할 텐데 이 임원진들의 매도도 그죠? 합당한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저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찍고 있는 주지탄자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가 이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실리콘트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화장품 업종의 그죠? 이 상승에 더불어서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도 이뤄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실리콘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구조를 우리가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 자 국내 화장품을 해외 해외에 소개하는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 뭐 유통 그죠? 그리고 투자 판매 마케팅 그리고 수출 인허가까지 허가까지도 모두 담당해주는 뭐랄까요? 세금 신고할 때 우리가 이제 세무사를 끼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화장품을 생산을 하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뭡니까? 판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팔아야 되죠. 자 이 업체는 자 생산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팔아볼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 회사가 사실 스타프렌드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아마 여성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조선미녀 코스알엑스 아누아 그죠?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 그죠? 한국 화장품의 산업을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쪽에 대해서 열광을 보였던 그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고공행진했으나 지금의 주가는 그때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빠져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지금 대략 10년 만에 사이클이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열렸다.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도 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 이 화장품 소비가 줄어들었다가 갑작스럽게 리오프닝 되면서 상당 부분 호전적으로 매출이 쭉쭉 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화장품 업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화장품 산업구조상 좋은 퀄리티들의 화장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요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퀄리티 있는 종목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산업구조상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를 하나 골라야 되죠. 근데 국내 이 판매, 홍보, 인허가 이거 모두 담당해서 글로벌 업체에 소위 말해서 유통망을 확보해 주는 업체는 이 실리콘트가 가장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100%를 가장을 했을 때 한 70%가 실리콘트가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는 합당한 근거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왔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분기 즉 얼마나 잘 팔았니?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얼마 정도 증가됐냐면요 한 150%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벌어들였니? 그죠? 이 부분은요 300%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몸집이 1조입니다. 충분히 충분히 잘 벌어들이고 있다. 화장품 업종은 사실은 계속 안주하셨는데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 한 번도 한 번도 실적이 부러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쭉 보게 되면 실적을 한 번 슬쩍 볼게요. 자 비수기일 때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고 있다. 그죠?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13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멀티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배 정도 오를 수 있니? 라고 했을 때잖아요. 1조 원의 시총이다.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다. 근데 관련 유통을 담당하는 빼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거 그냥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액이 이렇게 쭉 나오죠. 4천억 올해 잘 벌어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몸집에 대한 규모를 보게 되면 얼마예요? 10조예요. 3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몸집은 10배 차이는다. 충분히 주가 상승률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5월 10일에 손인호라고 하는 임원들의 매도가 있죠. 자 2만 6,161원에 9만 주의 수량을 매도한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비중인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왜 잘 보게 되면 3.8%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인데 3.65%로 지분을 줄였다는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시장의 어떤 맞아요. 이 고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에 우리가 경고종목이라는 걸 잠시 넘어갈 텐데 거래소에 합당한 조치 중에서 주의라는 조치가 있고요. 경고라는 조치가 있고요. 위험이라는 조치가 있어요. 그의 뜻은 뭐냐면 오르는 종목들이 합당한 응고로 올라와 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오르는 종목을 경계해야 됩니까? 아니면 급락하는 종목을 경계해야 됩니까? 급락하는 종목이죠. 왜? 오르는 이외에 합당한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시장에서 분명히 내가 아니라도 주가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수급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주가가 급락 나오는데 주의 경고 위험의 조치를 알렸을 때 무슨 이상이 있는지 판단하세요. 라는 절차죠. 이런 부분들의 주가가 어려운 겁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만일 이런 거래 조치가 걸리게 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도 이분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주봉부터 월봉 연봉까지 시작해서 모두 뚫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목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막힘이 없는 주가에서는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른다. 근데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오죠. 추가적인 급등도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타점을 고민할 때 어느 부분을 공략해야 될까요? 빠질 때 이유있게 오늘도 25,900원이 갔을 때도 매수타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중간에 세력들도 이 부분에서 큰 양봉을 내고 조정을 보일 때 그 이후로 다시 거래가 증가되고 이 부분에서는 확 하면서 거래 증가시키죠. 근데 중요한 건 최근 거래량만 보게 되면 위에서 맴돌긴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래 없는 상승 상승 구간에서의 조정 완만한 조정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만일에 경고종목을 한번 띄기 위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시기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때는 무지기성으로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투자 동향입니다. 누가 사고 있는가 기관들 외국인들 미친 듯이 사고 있죠. 이 부분이 실제로 이들이 들어오는 수급들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신용장고라는 게 있어요. 개인들이 얼마만큼의 신용장고율을 보이고 있는가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증가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물량들이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단타성 수급들이 꽤나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오르게 되면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작용할 때고요.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공부하는 방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다루는 방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채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공부방이고요. 이 방을 만들어낸 이유는 원래는 여러분들께 오픈하는 방이 아니고 펀드메이저에 에널리스트 출신들 세력주 연구소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력주는 항상 특정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 그리고 산업 화장품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어떤 산업군을 이끄는 세력들은 분명 존재한다. 그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초기에 선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에서 만든 방인데 펀드메이저에 에널리스트를 교육하기 위한 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픈하는 상황이니까 영상 조금만 적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게되면 실리콘2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쭉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리콘2 딱 언제 한 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자 보게되면 2024년 11월 14일부터 제가 쭉 올려드렸죠. 이게 작년인데 2023년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 요정도 되지 않나요? 움직이지 않았을 때부터 그쵸? 계속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5월 9일 화장품 섹터 다 같이 오르고 있네요. 놀랍네요. 라고 해서 한 번 일러드렸고 자 이때는 15,500원에서 27,000원으로 목표주가 상향합니다. 라고 해서 올해 이제 남은 분기 에도 실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내 화장품 인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면서 미국 등의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성수기가 바로 하반기를 공략합니다. 추가적인 급등 나옵니다. 라고 해서 기존 커버리지 제가 커버했던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요 부분 제가 링크 주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제 개인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그쵸? 향후에 이제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대에서 분명 경고 종목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공부방에서 제가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분명히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전 산업에 대한 모든 산업에 대한 업종을 다루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010-4822-8706 입니다. 저 개인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실리콘2 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22-8706 로 실리콘2 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무료인가요? 안 돼? 예 무료입니다. 이유는 저도 이제 한명의 시장에 나고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이 방을 운영 중인 것입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사실 뭐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실리콘2 뿐만이 아니고 이 시장에 나와있는 정보 그리고 시장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한 부분 최근에 들어보면 이 이제 그 관련주들 중에서 구리값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이런 전선 관련주들 흐름이 정말 초급등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LS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못했던 이 전선 관련주들 사이클 어떻습니까? 뭘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사실 이거를 고평가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왜? 산업이 이동되게 되면 이렇게 강한 트리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중국 제품에 초강력 관세 폭탄한다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리고 선입 시스템 이 부분도 제가 커버리지를 계속 이어갔던 종목인데 사실 이거 신고가 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어려운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오르는 거는 계속 오르는데 안오르는 거는 정말 안오르고요. 이게 양극화가 뚜렷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제로펄 인플라인 지표 다시 둔화기대 이런 것들도 쭉쭉 올려드리고요. 시장에 나오는 각가지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읽어볼 만한 내용. 그쵸? AI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있었던 종목들 전부 다 보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3천만원 가지고 지금 4억 이렇게 5억까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잘 되실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이 근거는 항상 여러분들께 무지기성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닌 시장에서 다뤄야 되는 큰판에 대한 전략은 알고 가자. 이겁니다. 최근 들어서 서진시쌤이란 종목이 회사 분할 결정을 철회했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거래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건의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도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종목명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풀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네 맞아요. 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업종에 대한 이 화장품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하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물론 잘 해보셨습니다. 잘 하신 분들은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경계심을 조금 가지면서 메스타점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때 빠질 때 손절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나왔을 때는 아 혼자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화장품 산업군을 이끌면서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물론 주가는 더 오르겠지만 메스타점 메스타점을 고민하면서 같이 한 번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과거 코로나 때가 그랬잖아요. 서프라인 모기지 과거에 금융위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종목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판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체크하고 산업 바이오 산업 미치한지 산업 반도체 산업 화장품 산업 산업의 사이클을 인식한 후에 종목을 찾게 되면 결국은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리콘 2도 여러분들 잘 사신 분들도 차트 보고 때려버리고 차트 보고 때려버리고 급등 나오니까 팔고 아쉬워서 또 사고 이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원리를 알면서 다시 한번 근거 있는 투자 그리고 깡으로 투자한 게 아닌 실질적으로 왜 올라야 되는가 화장품 산업의 분위기 진짜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전략 타점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주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전부 다 이끌고 있죠 항상 혼자 움직이는 거는 무리수가 있지만 같이 업종을 딸려서 올라간다는 거는 맞아요 특정한 세력의 움직임이 아닌 시장의 근거 있는 현상이다 수급의 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바이오 종목을 거래하신 분들도 꽤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바이오가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도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 통결로 바뀌는 이 시즌에 즉각적으로 오르는 거고요 금리 인하까지 기다렸던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없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채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휘청대면서 주가의 조정을 이끄는 겁니다 사실 영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종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도 이렇게 급락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산업의 사이클이 달라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역시나 실리콘 투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부분은 상당 부분 화장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 나오고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우상향 그래프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급등 나오는 시기는 딱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렸다 3년을 기다렸다 이게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구간 구간대에서는 엄청나게 움직이는 시장의 산업군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실리콘 투를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죠 자 반드시 원리라고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천만원을 가지고 1억 내는 건 쉽습니다 다만 종목 하나로 승부내겠다라고 하면 어떠한 경제 변수가 나왔을 때도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010-4822-8706입니다 실리콘2 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고부방 링크 취소 보내드리고 라이브에서 타점이 나왔을 때도 추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오를 때 빠졌을 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그쵸 자 경고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합당 근거에 올라오는 경고종목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냥 위험합니다라는 신호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라이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바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도 주위 투자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실리콘2 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